오늘 물발이 진짜 쎄네요. 이렇게 물결이 오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소희도 저기 있는데 이모가 떠올려서 저 끝까지. 심각하다. 물살이 진짜 심각하다. 이모가 나와있으면 W 가요. 마치 걸어놔고요. 걸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걸지 않으면 W가서 작업을 아예 못해요.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봐봐요. 그리고 그 잔과는 물살이 끓여주기 때문에 손님은 제 자신의 인간을 다 먹었다고 해요. 자세히 봐봐요. 근데 안 걸면 아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흡수는 정말 좋은데요. 용체놀레기는 아예 주위에다 갈 생각도 없어 대놓고 막 돌멩게 따면 그 밑에 있는 유기물이랑 쩍이라며 이런거 먹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빨리하고 집에 가야지 2개 그룹 여쭈고 오오及 unfu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많죠? 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멍개 작업을 하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거든요. 지금도 돌멍개 작업을 하니까 물고기 떼가 완전... 일봤다네. 용치 놀래기. 항상 용치 놀래기. 오늘은 참돔도 보이고 돌돔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물고기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지배 간다. 지배 간다. 너무 좋다. 지배 간다. 지배 간다. 지배 간다. 지배 간다. 지배 간다. rió 간다. 보라이. 오라이 지금까지 요즘엔요 정리!